둘 셋 GO RUN!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! 2024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! 저희 하이키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마이키 올해는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2024년 특별하고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하이키와 함께 GO RUN!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좋아요!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이루고 싶은 거 모두 다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지금까지 하이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